갑진영 같은 경우에는요, 일어나는 일들의 사이즈가 굵직굵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운기가 올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징보를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겠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2024년 갑진영에 대박이 나는 사람들의 이런 징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지? 아무래도 갑진영에 대한 기대가 퍼지는 만큼 나도 내년에 뭔가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뭔가 기대를 품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운세를 일일이 살펴보기엔 좀 귀찮고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나도 좀 희망을 품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 요즘에는 SNS라든지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오늘, 어제 일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편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알아왔지만 개인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이 사람이 뭐 했는지, 30분 전에 뭐 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눈에 띄게 빨라진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좀 잘 챙기셨으면 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좋은 일은 크게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은 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5배 정도 좀 크게 부풀리고요. 안 좋은 일은 한 35배 정도 축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어의 이치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저거는 그냥 그런 거구나. 잡설은 그만하고 망나는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갑진영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이 굉장히 큽니다.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의 사이즈가 굴칙굴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은 내가 없는 것만큼 읽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얻겠어요? 먼저 잃겠어요? 먼저 잃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이겠죠? 잃은 거에 비해서 큰 성과가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열 배까지 이뤄지기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내가 지금 운기가 뭐 좋다고 한 거에 비해서 보다는 좀 어려워요. 상반기에 그렇다면은 대박날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뭔가 술술 풀리고 있자. 이게 상반기에 그러면 대박이랑은 좀 징조가 멀어요. 왜냐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가 점프를 할 때 보면은 뒷다리를 쫙 움츠리고 있다가 빵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이게 대박나는 순서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웅크린다는 느낌이 있어야죠. 뭔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와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웅축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웅축시켰다가 6월, 7월, 5, 6, 7 중반기쯤에 빵 터지는 대박나는 운기들이거든요. 내년에 상반기에 내가 좀 어렵다. 웅축되는 운기가 있다. 그럼 대박나는 징조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과정은 길고요. 결과는 짧아요. 결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과정이 더 돼야 돼요. 느려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될까? 되겠어? 하면서도 그냥 계속 무던하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게 빌드업이라고 하죠. 차근차근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오다가 빵 터집니다. 내가 계단 쪽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과정이 뭔가 길다고 느껴지는 분들 그래서 내년에 7월 8월 넘어가서도 11월 12월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12월 25일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29일까지도. 12월 30일에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갑진 년의 운기는 25년 구정 1월 1일이기 때문에 해피 뉴 일을 하고도 음력으로 12월 29일 30일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중간의 위치를 달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 나아가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보다는 진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처절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박의 징조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변동적인 부분, 이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회사를 여기 이직했다가 저기 이직했다가 본업이 이건데 부업을 뭐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대박이 나요.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뭔가 하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평균적인 추세를 갈지언정 대박이랑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신없이 뭔가 끌려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징조를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한정에서 대박나는 징조를 살펴보았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올리는 영상들도 많아요. 대박나는 아프다 뭐 이런 게 많다 하지만 제가 딱 이렇게 오늘 포커싱을 맞춰서 드리는 말씀은 2024년 갑진년에 한해서 딱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서 드린 네 가지의 징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2024년 갑진년에 주인공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어려운 경기, 정세, 개인적인 운기가 길었던 만큼 2024년은 모두가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대박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하늘 두려움에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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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